네, 월요일 묵생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시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지역, 팔레스틴 지역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바울의 여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만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신 이방전도, 땅끝전도의 역사가 어땠는가를 보고하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너무 감사했고 놀라워했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같은 경우 지금 이방전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바울이 지금 한례나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위태한 일들을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율법의 규례를 스스로 행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 너가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함께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자.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떠나서 유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거칠이 하는 어떤 외식 같은 그런 행동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사실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지역 안에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참 이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책임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뭔가 결단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쉽게 외식하는 것을 따라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야고보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냈는가라는 어떤 야고보가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아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바울도 그래서 동의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행했던 그 결례는 뭐였냐면 서원 절차법에 따라 이미 고린도에서 올 때 갱그레아에서 한번 머리를 깎고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희생재물을 바친 후에 머리를 깎아서 재단불에 던져서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서원기간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의 어떤 약속들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평가가 많죠. 첫째, 바울의 이런 행동은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실패였다. 대표적으로 칼빈 같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그냥 단순히 순종한 것뿐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의 그의 설교 전락,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는 또 자신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처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한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미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각오를 하고 있었고 죽음까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율법과 타협하고 자신의 안전을 더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로 하는 주장,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그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지만 그들과 대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보는 것.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과 한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외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의 어떤 그런 원래 의도를 말하라고 한 거였고 한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걸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한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절대 율법 파기론자로서 주장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갱그레아 고린도 밑에 거기서 서언을 행하고 스스로 그렇게 머리를 깎고 결례대로 행했던 것을 볼 때 야고보의 제안이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서언하며 충분히 이런 것이 이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의 문제와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런 도리로서 행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먼저 야고보가 제안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뜻에는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하는 그 말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 어려움 속에 그가 제안한 것을 알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21장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26절까지의 내용인데 27절부터 보면 거의 그 결례의 시간이 차서 성전에서 뭔가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바울을 보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니까 바울이 전두하는 그 지역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체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29절 2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스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위방인이죠. 헬라인이겠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전에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을 이게 분명히 데려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한 경계 구역들이 있어서 제사장들과 일반인들도 들어갈 제사장인 들어갈 수 있는 곳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어떤 한계지역 이런 것들이 다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고 또 여자들이 갈 경우 어디까지 간다라는 여인의 뜻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게 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지만 그러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계 구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는 경우 와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좀 지켜주면 좋은데 이런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특히 이제 성전을 막 더럽히게 하는 경우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이방 점령군들의 경우 유대인들이 이런 걸 자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특성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평화롭게 그냥 어떤 비록 점령지지만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안티오쿠스 사사 에피파네스처럼 성전을 모욕하고 이런 짓을 하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반란을 일으키고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함으로 말면 결국 그렇게 짓밟으려고 했던 점령군들이 아주 곤란하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이들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규칙은 굉장히 저들에게 아주 민감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성전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성전 규칙과 약속들을 분명히 위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방 전도의 현장에서 마치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 율법주자들에게는 눈에 비쳤었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갔던 이방인들과 성전 근처 예루살렘 도시를 돌아다닌 것만을 보고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가 전도하던 아시아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아마도 그냥 율법에 대한 규칙을 모르니까 아무데나 데리고 갔을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바울에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도 계속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 있으니까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고린도나 대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벌였던 그런 소동을 보면 그냥 뭐 제가 어쨌다 이렇게 말싸움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히 신성보덕에 관련되고 율법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여야 끝이 나는 아주 그런 식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무자비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래서 21장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오니까 멈췄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여기 한 번 걸려들면 정말 과격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짓을 하면서도 더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종교 재판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심리라는 게 그랬듯이 에베소에서도 크다 아데메신이요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면서 그런 군중심리에 끌려서 소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막을 알지도 못하면서 증거도 없이 선동하는 것에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뭐 자초지 정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타깃이 된 사람을 붙잡아다가 두짓고 패고 죽이고 보는 그런 식이었죠. 예전에도 인도에서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들에게 어떤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이에게 무슨 성적인 어떤 잘못을 했다 이래가지고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한 사람이 몰며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인도에서는 막 그 여자들을 막 쉽게 이렇게 막 집단으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별 탈 없이 막 그냥 사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뭐 인도에서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가 보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인지는 몰라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성폭행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근처에 있었다라는 그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는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군중 심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선택을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하는 선택을 따라 행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나라와 민족의 전통을 우습게 여긴다고 한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혔다 이런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그냥 모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 타양사리에서 지금 6월절과 또 그다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종교적 열심 그런 것에 특별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것 때문에 와서 방문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것도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이방인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이거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 죽여도 그냥 별일 없을 그런 일도 그러니까 완전히 휘발유를 불에다가 지른 던진 그런 격이 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신성모독으로 아주 그냥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각한 폭력 사태로 한 사람 죽어야지 그게 끝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거의 그런 소통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 위쪽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바로 그러고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소유사태 같은 게 벌어질 정도로 그걸 멈춰야 됐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 사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야마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야마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그러니까 잘 내막도 오르면서 그냥 뭐 성전 더럽혔다 이거 한마디로 사람 하나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아주 종교적 문제였는데 이게 사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종교든 간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슬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교와 믿음의 문제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이슈가 걸려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에 있어서도 신성모독에 걸려들면 그 주에 걸려들면 이건 뭐 사람 하나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장인학이 아주 그지 없어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막 그런 짓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똑같은 짓들을 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제 중세시대 그 천주교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종교적 타겟이 됐죠. 그래서 끔찍한 고문과 살인을 당해 죽어갔습니다. 요즘 시대에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고문 기술이 바로 그런 중세시대 천주교 신부들과 수녀들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건 아주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데 지금 그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벗어난 인간의 열심으로 아주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서 그래서 인간들이 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주 더 끔찍한 그런 종교적 만행을 벌이는 그런 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자기식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게 우상숭배인데 그걸 교회 안에서 자기식의 신앙을 만들고 자기식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아주 사람 하나 죽이고 매장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느낌과 감정, 전통적 흐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동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가 그 로마 군대들이 개입하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서 이제 로마 감옥에 구류되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가 보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끌려갈 때 아까 그 끌려갈 때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이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헬라마를 할 줄 아는 걸 보고서는 이제 바울에게 이제 너 할래만 할 줄 아냐 이래가지고서는 바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 천부장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흥분한 이 무리들을 좀 조용히 익히고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헬라말이 아니라 히브리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한 거죠. 더 조용해서 다 바울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2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또 쭉 말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뭡니까? 정확한 간증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는 내가 너희보다 더 열심히 했던 유대율법주의자였다. 유대교도였었는데 지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래는 스테반을 죽이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었었는데 그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정말 박해하는 데 아주 앞장서서 외국으로까지 가서 그랬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다메스코스로 가서 그런 도중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21절 그 얘기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막 그 이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입 다물려고 그러면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바꿔 죽인 것처럼 이제 그런 같은 사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바울을 또 그렇게 똑같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 속에 짓밟히며 당하던 너무도 이 민족 중에 여러 민족 중에 작았던 연약했던 이 히브리인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들을 부르셔서 이집트의 완전 멸족될 위기에 있었던 이 자선을 구원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을 신의 산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이들로 하여금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언약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지를 알리는 모델로 세우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 정착 이후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우상승배를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더니 포로 이후에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떠받았다고 하다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기들 민족신으로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열방의 제사장이 돼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열방 중에 하나님을 알리는 바른 열방의 제사장 역할 성도요 증인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이게 또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달려들고 그냥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결국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질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역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자기들이 사실 이 사명을 맡고 했어야 될 이 일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는데 오히려 그 바울이 그 순종의 길로 나간다고 이제 마치 예수님 죽일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막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교회가 지금 유대율법자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아서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죠 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오는 사람들조차 막아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으로 와야 되는 이들을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하려는 열린 마음을 우리가 정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뭉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 교회는 왔는데 도대체 사람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차가운 곳으로 오해하고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 그냥 뭐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인 곳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말겠죠 지금 유대율법자 애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렇게 흘러오다가 예수님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까지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피로산 또 생명으로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막 외면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종교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막 집단주의에 빠지고 또 그래서 나와 다른 것들은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고 또는 아예 교회에 누가 오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편한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만 편안한 관계를 메꾸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됩니다 성도는 각자 자신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변화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와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고 나의 열심에 빠진 종교의 함정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그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교회를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되었는데 나는 과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성령으로 보내신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 주는 배려 이 교회가 나의 집이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한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남을 공격하고 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외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먼저 그 어려움 속을 믿음으로 들어가 말씀대로 헤쳐나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한 걸음 더 한 마디 더 얘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주춤거리던 사람들까지도 용기를 가지고 뒤를 따르면서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또 우리의 초대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열심을 가지고 바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포장되었음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이루는 그런 불씨 같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열심인 나의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에 관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런 부름에 맞는 진정한 성도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열심이 나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한 그 길 속에서의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